안녕하세요 사운드스케어의 전경연입니다. 이제는 서늘한 날씨가 시작되어 외투를 챙겨할 때가 왔습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솔로들의 옆구리가 한층 더 시려오는 계절인 것 같아요. 한여름엔 껌딱쥐처럼 붙어있는 커플들을 보면 더워 보인다며 자기 위안을 삼지만 가을만 되면 그것도 부럽더라구요. 이럴 때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 것 정말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인연과 사랑에 어울릴 것 같은 마음이 간질간질해지는 음악들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입니다. 에릭보드의 Boy Meets Girl 에릭보드의 Boy Meets Girl 에릭보드의 Boy Meets Girl 새로운 인연을 만나 두근거리는 듯한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곡이네요. 인연의 뜻은 사람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라고 말하는데요. 피천뜩의 수필 인연 중 기억에 남는 글귀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여기서 말하는 현명한 사람처럼 되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곡 마누엘 오초아의 First Love 정확한 우컷을 지나가다.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을 보듯 달콤한 곡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연인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 감전들 중에서도 연인과의 사랑이 가장 설레고 두근거리게 만들기 때문 아닐까요? 세 번째 곡, 스투어트 모어의 A Mother's Love 세 번째 곡, 스투어트 모어의 A Mother's Love 사랑의 종류는 다양한 것 같아요. 낭만적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을 토대로 한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처럼요. 앞서 말한 연인과의 사랑도 소중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사랑을 주는 법도 또 받는 법도 잘 몰랐을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매일 여자친구, 남자친구 한 대만 애정 표현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마음껏 사랑을 표현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곡은 게리우크의 라스트 콜 스투어트 모어의 A Mother's Love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사랑의 따뜻한 기운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곡들은 뮤직블러그 홈페이지 www.musicblog.co.kr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사랑 전도사 DJ 전경연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저처럼